네 감사합니다. 자 이번에 모실 가수님도 카리스마 있는 가수죠. 유정아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저는 가수 유정아입니다. 떨어지는 눈물을 불고 있는 유정아인데요.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왔습니다. 오늘 여러분들을 뵙기 위해서 가수들 많이 와 있거든요. 저희들은 뭐를 먹고 사는지 아시죠? 저희들은 모두 박수를 먹고 삽니다. 여러분 모두 같이 박수를 치시면서 같이 흥겹게 놀아주시면 저희들도 아마 힘이 더욱 더 나겠죠? 자 그러면은 제가 첫 곡으로 여러분 힘내시라고 자 힘받다 같이 한 번 해주실 거죠? 예 감사합니다. 자 힘받다 들어갑니다. 좋아. 좋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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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너는 하나만 한 부리만 때리라면 부모님 보냥하고 부모님만 때리라면 다시 집하자는 좋다 지인만 나라 지인만 나라 아우 고이시고 좋구나 지희와 다 조이시고 지인만 나라 지인만 나라 풍불이 날 꺼졌으니 너도 쉬지 마야지 다시 집하자 좋다 예허 막두를 치면서 같이 돌아주시죠 아 아 아 아 건가 하고 2 이거 으 요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워싱턴 데이터 너의 워싱턴 다시 됨 시흥받나 얌전시구 껌한 치윙과자 졸식을 빛 borrowed 시련이 빠질기 눈물이 다 끊었으니 나도 쉬지 말야 해 다시 끝나야 되지 쉬는 것도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또 같이 한 번 부르실 곡이 있는데 자 남자님들 다 아시죠? 같이 한 번 해보시게요 자 주세요 자 같이 하세요 자 당신은 남자랑 남자인데 울긴 한데 못하나요 멍락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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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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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뒷풍과 차근을 잡고 hallaroo 밖을 보내기 족살맘하며 곧 견뎌게 이 멀리 떠난 내는 도시 그 언제나 너 시장가자 다스도요 기다려주는데 에헤리야 나라 에헤리야 너 뿐이여 그리움 내게 지워 꽃게 아하 내 대로 동신동신더가 너 너 너 너 내 뿐만 하던가 우리 동신더가 우리 동신더가 우리 동신더가 올해들 어디 내게 바람에 푸른 곳 도둑실둥실덩하다 너무 어렵고 정독실남둥 내 꿈만 알던가 난 우리 품실덩하다 봄에 별만한 내 일일이 내게 봄에 불만한 내 일일이 내게 아유 감사합니다 예 꿀 올라가세요 들어가지 마시고 이 분위기 그대로 또 한 곡 합시다 우리 그러셨어요? 소고기 다 드셔야 되는데 소고기 더 드셔야 되는데 아유 제가 이렇게 힘을 들여가지고 되겠는가요? 하하하하 수은등은 신이 안나는데 그 노래는 신이 안나서 안돼 정말로 하나 해주세요 정말로 정말로 자 같이 놀아주실거죠? 아유 안 놀아주시면 이제 들어갑니다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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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고 아유 아유 내 몸에 흙으신 바람별에 집어넣자 갈래 사랑한 입술을 잊고 살아나가 다 한만하나 보리뽕에 일어나 불빛만 머물던 슬픈 문제 어머니의 한순이였어도 사랑한 입술을 잊고 살아나가 그러다보다는 그두운 시절 사람들에 뛰어갔어 갈 때 어마어마한 일선 잊고 살았다가 어마어마한 버릇농에 일어나 어마어마한 를 부린다는 어마어마한 를 부린다 그두운 시절 그두운 시절 그두운 시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즐거운 시간들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여기 계신 분들 조금 더 계시면 제가 선물을 좀 나눠 드릴 테니까.